야 밑에 많다 밑에 우리가 지금 가야되는 방향이 어디야 위로 올라가야되는거 아냐? 저장됐다네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냥 올라가자 어 올라가는거네 올라가는거야 야 이거 레이저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? 어어 저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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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물이다 기계도 아니다 아 저 기계긴 한데 기계인간이 아냐 뭐야 이거 안돼 간다 이거 그냥 가서 파괴하는거네 아세 어 폭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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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이 폭탄이 어디서 그 누구야 또 이거 아니 그 너야? 한명 살아있었는데 걔가 던졌나보다 아 그래? 응 우리 그녀가 던졌나봐 방심을 못하겠어 뒤에서 폭탄이 날라오니까 응 그니까 앞에서 날라오는 것도 아니고 오 어우 진정한 뒤치기다 이게 야 내가 턱주관이 날라갔겠다 저 여자 아니었어 어 여자였어 와 와 핸드릭 상남자네 그러니까 쌍남자지 쌍남자 와 미치 개 쌍남자네 야 야 간나 아니다 진짜 어 어 어 두 인풋은 두 가지가 서로가 다른 분야 진정한지 뭐야 뭐가 뭐 손 자르는거야 이거? 아니지 이게 감금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그 뭐가 돼서 터지는거 그거 아니야? 어? 오 허어어어 야 야 주인공이 쌍남자네 그러네 나네 저때 저 ر Constant 오 오케이 헨드릭스 거 새 공소 pack 자 extr mg 자 hydro 마디 enta 전부 경력 seemed 나 개나무 장사인가 보다 통나무 장사 아니야? 아 툭나무 장사 뭔가 오는데 애들? 얘네들이 깨는거 보니까 야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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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케이 언제 깨세요 언제 같이 도와드릴게 안 깨질거 같은데? 의외로 뭐 지킬 적이 없는데 뚫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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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러네 아니 그건 상식적으로 수류탄 던져야지 그걸 또 뛰어가 야아 후야 깨같은거 어디야 또 어디야 다 나와 저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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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오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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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 갈게 지어갑니다 어어 잠깐만 뭐가 많다는 얘기는 정확히 해줘야지 뭐 사람이 많다는건지 기계가 많다는건지 그런거 좀 주어를 왜 빼드세요 그냥 많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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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계 뭐야 기계 다 죽었네 어 뭐야 적군이야 적군 야 드론도 있다 드론 드론 더블길이씨 난나가 그냥 뭐야 이거 어디서 어디서 어 밑에 총알 더 있네 어딜 그냥 어디서 그냥 엘브오샷 이거 엘브오카기 그렇지 어딜 어딜 그냥 다잡았다 여기서 어디 어떻게든 온거야 어디서 시작되는거야 이거 어딜 여기서 애들 태어나는거 같은데 가만히 한번 있어봐야겠다 이거 어 어 가만히 있다가 딴 데서 나오는데 아 그러네 반대편에서 나오네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들었는데 게임 아니 이게 내가 방금 죽였는데 여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한곳에서 아예 못나오게 놔야겠다 여기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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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있어서 나오는 애들이 죽여야겠다 한마리 있어 어디갔어 아아 위에서 떨어지네 애들이 위에서 여기 위에서 아 맞네 어 위에서 떨어져 위에 어 바닥 찍히세요 바닥 오케이 거기 새잖아요 새 개 죄송해요 단체 근접으로 죽여보고 싶어서 개 개꿀 명당이다 여기 그냥 이러고 쏘고만 있으면 돼 하하하하 개꿀 명당이야 하하하하 총알 총알이 날라는데 계속 떨어지네 따로 딥패는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봐 개꿀 개꿀 개꿀이죠 음 자아 노가리 방송하겠습니다 총알 쏘고 있으면 끝나 자아 여러분들 오늘 밥 드셨어요 어떻게 인생 살만 하세요 여러분들 이번주 알찼어 어떻게 보내셨어요 다들 흠 흠 나만 나만 지금 졸라 바쁘게 뛰어다니는거야 여긴 뭐 할게 없어 흠 그 있잖아 버튼 누르기 게임 같애 아니 핸드릭은 저 언제까지 저 가고 있는거야 쟤 도대체 아 그럭저럭 지내셨어요? 어 아 저요? 저는 그냥 이번에 콜 오브 듀티 어저께 썸 그 뭐야 어 스팀 계정 오류나가지고 저 어저께 저만 못해가지고 저 빡쳐가지고 저 화병나가지고 심장마비와서 병원 갔다왔어요 심장이 마비왔어 어이 뭐야 이거 완전 여기 대학살 시대인데 이거 이게 웬만하면 사라질만한데 이 시체가 쌓이는데 이거 아니 근데 어 어 어 그러니까 이거 뭐 없어? 아 잠깐만 저거 저거 뭐 터뜨리는거 있네 밖에 이거 터뜨려야되나? 어 저거 아니야? 저거 목적기 저기 뜨는데 아 연기나는데 아 그래? 저거네 저거였네 저거였어 아 형! 어어어 어 이거 뭐야 이거 빨갱지점 뭐야 이거 내꺼 아니야 그거 내꺼 아니야 아 이제 나온거 같은데 쟤가 쟤가 이제 나온거 같은데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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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디펜하는게 목적이면 굳이 쟤를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니까 쟤가 죽는 안 죽는거 같은데 그냥 우리는 원래 이런거 보면 거의 시간 아니야? 어 잠깐만 불 난다 야 불 난다 저거 그래 불 난다고 어 폭탄폭탄폭탄 거 조심해 조심해 아 이제 사람 나오는게 안나오고 쟤만 나오네 그치? 사람 뒤에 나오는데 계속? 아 그래? 일단 저 갈기자 저거는 어 갈겨 갈겨 저건 갈겨야될거 같애 저거 아니 근처에 근데 미사일같은게 있지않을까? 어 터졌다 터졌다 아 그래? 어 아니 왜 형이나 죽이냐 이런거는 왜 안쏘냐? 딱 뒤돌면은 죽여놨어 아까부터 써가쇠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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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제 나오네 아 이제 나오네 이제 이게 이제 됐다 이제 디펜 끝났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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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샌데 진짜 갑시다 우와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? 아으으으inity 체를 퍼뜨려ONE 썼어야 했나 봐 안인같은데? 어떻게 되는거야? 이제 내려가는거 아니야? 또 그대로? 성룡영화 찍는거야? 저는 플랜 C가 있어 이제? 이때까지 한것도 플랜 B인데 그니까 미치 저거 연사해서 저렇게 타고가자는거 아니야 저기서 저기서 저렇게 해서 저거를 징검다리로 쓰자는거 아니야 그런가본데? 어 와 야아 이씨 개같은거 와 이걸 타고왔네 오케이 어 나 재밌는데 건네나 싱글? 가자 이번에 콜 오브 디지 싱글이 왜 망했다고 그러는거야 개재밋는데 버그만 빼면은 참고로 방금 디펜했던 미션은 저희가 유튜브에는 편집해서 올리겠지만 아예 미션을 재시작하였습니다 30분정도 다시 돌아서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까 그 짱개들 나왔던 그 순간부터 거긴 잘라서 올렸습니다 버그가 올려서 게임이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케이 가만히 서 여기 여기네 침랜타운다 먼저 간다 어 어 어 여기 아니야 방향이 이쪽이잖아 최종 목표가 이쪽이면은 이리로 와야지 반대편에도 있더라고 아마 좀 자유도가 있겠지 어 그런가 본데 근데 우리 따로가면 큰일난다 그러면 진짜들 오 폭탄 폭탄 개많아 빨리 올라가자 빨리 올라가서 어 올라가자 올라가자 침란이 타고 도망가자 우리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다 죽이는게 아니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둔것도 아니고 오 뭐야 이거 아 그러네 어 일로 가도 되겠다 어 일로 가도 되겠다 어 일로 가도 되겠다 올 때 가면 돼 어 그래 아 그렇지 올 때 가면 되지 적절하다 적절해 어 이거 그 저기 그 에버랜드 그거 아니냐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 저기 뭐라그러지 이거 스카이워커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인가 아 스카이워커는 그 저기 그거네 저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주인공이네 아 미치 아 어쩐지 입에 익더라고 어이구이구 바로 올라가자 바로 어 얘 뭐야 얘네들 왜 이렇게 정체됐어 이제 깔끔하게 해주고 가자 오 땀에 터졌어 여보세요 다시 만나요 어 형 살았는데 저거 근데 바로 집라인 가면 안되고 너 죽었어? 어 나 죽었죠 왜 죽었어? 아니 옆에 비행기 쳐맞았어 아 그래? 나 어딜가야 여기 나 집라인에 없는데 여기서 아 이쪽은 이쪽이다 여기다 여기 여기 엘리베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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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베이터? 차단이야 차단? 그렇지 어 나 불 붙었어 몸에 점프하라는데? 점프? 진짜 리얼? 아 아 아 저기로? 이거? 어떻게 하라고 야아 야아아아아아아아 하아 하아 오 야야 위에서 막 쏘는것 봐 와아 너무 저기 보이면 안돼 그냥 물속으로 막 물속으로 어차피 이거 산소 이딴거 없잖아 우린 기계니까 거의 사람이지만 기계로 치니까 뭐야 올라와 올라와 나 올라왔어 나 올라왔어 오오케 요 나 나 나 또 아마 이러는데? 중국어로 아 아니고 하핳핳핳 같은 편의점 쏘지 말아줄래? 어 여기 타워가면 된거다 안 보였잖아 안 보였잖아 타워가는건가봐 어 그러네 오오오 타워 타워